히피니트 멤버와 함께 보고 싶은 추석 영화를 골라봤는데요. 첫 번째로 고른 영화는 컨저링 원입니다. 정말 무서운 영화죠.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멤버들 중에 공포영화를 못 보는 멤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담력도 좀 쌓아주고 싶고 좀 뭔가 놀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좀 골라봤던 것 같아요.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포영화고 스릴러고 또 실화를 조금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. 특히 제가 이 영화를 다 같이 멤버들과 보고 싶지만 굳이 꼽는다면 저는 성규형이랑 동우형 이렇게 둘이서 둘이 되고 꼭 보고 싶습니다. 물론 다 같이 보고 싶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두 명 꼽는다고 하면 두 명 성규형이랑 동우형이랑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. 두 번째로 고른 영화는 일본 공포영화 주원원입니다.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요. 이 영화 또한 너무 무서운 영화이기 때문에 멤버들과 보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함께 보고 싶은 이유는요. 담력도 쌓고 그 다음에 멤버들과 좀 그런 무서운 영화 보면 뭔가 충격을 받잖아요. 그럼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거예요. 계속. 그래서 한 켠의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골라봤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저희 멤버 중에 공포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공포영화를 싫어하는 멤버는 아마 두 명인 것 같습니다. 성규형이랑 동우형이 가장 싫어한 것 같고요. 특히 동우형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좋아하는 멤버는 저랑 성열이 형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명수형도 잘 보는 것 같고 우연이 형도 잘 보는 것 같아요. 다들 담력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 두 명이 좀 겁이 많기 때문에 꼭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